할 수가 있으니깐요. 상황이 바뀌게 이런 부분을 해주시면 됩니다. 손뼉턴 때는 하인부분이 내 몸 뒤편을 향하도록 엄지손가락이 항상 하늘로 향하게끔 해서요. 손에 간격을 다시, 최대한 멀리 허리 숙여서 하나, 그리고 반면 인자 둘. 자세가 늘었더라도 자세를 안정어. 손을 올려줍니다. 아, 야, 이 몸이 기간이 있어. 야, 내 손까지는 대충할게. 가면 안 돼요. 대충할게요. 저, 재미있으면 고리 질러! 어떤 느낌이에요? 시간 많이 나고요. 이런 거 처음인데, 제가 이런 거 잘 타서 여기를 좀 더 홍보해서, 다른 분들이 와서 좀 더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. 처음 살고 있는데, 신기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오래identally! 아, 불! 아, 불! 아, 불! 아, 불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